영라대왕 앞에 둘이 갔어 근데 한 여자가 다른 데서 죽어 갖고 왔는데 그 여자는 바나나 한 개 들고 온 거야 영라대왕이 남편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금 열쇠를 탁 주면서 금 엘리베이터를 탁 타라 그러면서 고리 가야지 네 방이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세 개 갖고 간 여자 아이고 양전하지는 소문났다고 하더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 개나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두 명을 했다 아 그거는 괜찮다 결혼 전에는 괜찮다 은 열쇠를 치면서 이거는 네 방이다 에스 꽐레이터를 타라 그러면서 세 번째 여자 한 트럭 보내고 바나나 두 개 들고 왔던 그 바람둥이 여자 아니 여자가 이렇게 바나나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저 앞에 있는 거 뻔히 알고 타라는데 이 놈은 주고 이 놈은 안 주고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제 죄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무슨 열쇠를 받아야 되나요 여름 갖고 오너라 어디로 갑니까 내 방으로 오너라 가맄다 Savannah 도시락 고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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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